. 좋다. 석양이 정말 좋다. 그래. 정말 좋구나. 이 강아가 마음에 든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묻을 곳이다. 인생을 묻는다? 그래. 무사에게는 검과 더불어 싸우다 죽어야 할 자리가 필요하다. 양백이 너와 나는 무사다. 하지만 그동안 죽을 자리를 찾지 못했지. 그랬지. 고려의 중심이 바로 이곳 강화로 온다. 그것은 곧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우리에게도 그와 더불어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까이. 양백아.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고려가 다시 시작하려고 꿈틀거리는 이 땅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예가 아닌 전사 최양백, 전사 김준으로서 말이다. 우리도 다시 태어나자는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역사와 함께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쓰자 양백아. 우리들의 역사. 양백아. 우리들의 역사. 양백아. 우리들의 역사를 쓰자. 양백아. äh&아악. 한글자막 by 한효정